회장님의 소리가 피치가 딱 야무러진 비트가 살아서 들리네. 그게 딱 발음이 하나씩 살아서 들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많이 넣은 거야, 내공이. 그리고 다른 분들 소리는 아직 소프트해요. 더 깡아리가 있어야 돼. 그렇게 알이 베켜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할 때 뭐라 그럴까, 깡깡하니 딴딴한 맛이, 딴딴한 맛이 생겨야 되는데 소프트하잖아. 그거는 아직 목이 안 다져져서 소프트한 거야. 부드러운 거지, 솜방망이처럼. 근데 그게 이제 갈수록 야무러져. 그냥 아주 야무러져. 단단해지면서 그래야 피치가 정확해. 그러고 나중에 이제 빨리 해도 그거 다 도글도글도글도글하니 저기가 다 살아, 살아 이제. 그 시김이 다 살아. 빨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야무러져, 소리가. 굉장히 느리기만 하면 소리가 소프트해. 부드러워서, 너무 부드러워서 피치가 안 살아. 그러면 말할 때 탁탁 뱉었을 때 팍팍팍 콩 튀듯이 튀어야 되는데 안 튀어. 솜이, 솜이 물 먹으면 푹 쳐지잖아.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빨리 느리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같이 꽃피는 시다. 꽃피는 새동산 꽃피는 새동산 꽃피는 새동산에 국회 -, 꽃피는 새동산 꽃피는 새동산 꽃피는 eller 우리 모두 다같이 봄받이 가세 앞산 뒷산으로 봄받이 가세 앞산 뒷산으로 시작 앞산 뒷산으로 봄받이 가세 칠머들 귀연등청 꾀꼬리도 노래하고 꾀꼬리가 세번째 박 꾀꼬리 하나 둘 꾀꼬리도 노래하고 다시 하나 둘 꾀꼬리도 노래하고 산들바람 살람살람 긴 구름도 주물끄네 묵음 따라 한 세월 다 넘어 고개 넘어 구세 구름도 둥실둥실 꽃무늬가 아름답네 입따라와세 입따라와 앞산 뒷산 입따라가 우리 모두 다같이 도금이라 따라가세 황금빛 물결치는 꿈 만경이라 넓은 꿀에 오고기 옥서보 풍년 가도 흥겨 웃네 마치 마을 금순이네 꽃가마가 흥들 흥들 꽃가마가 흥둘 흥둘 꽃가마가 흥둘 흥둘 고단장 곱게 오고 시집 흐흐흐 간다네 다시야 쓰겄어 창단 시집 흐흐흐 간다네 시집 흐흐흐 간다네 그렇게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아니고 너도 가세 나도 가세 시작 너도 가세 나도 가세 원래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험하죠? 쌍둥이요? 뭐여? 도 도 가 세 나 도 가 세 도 도 가 세 나 도 가 세 올래 올래 올래? 나 도 가 세 도 도 가 세 나 도 가 세 도 도 가 세 아니야 도 도 가 세 해야지 너도 가 세 나도 가 세 나도 가 세 나도 가 세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앞 산 뒷 산 앞 산 뒷 산 새동 산으로 새동 산으로 봄 마지나 봄 마지나 봄 마지나 봄 마지나 봄 마지나 봄 마지나 헐어 가세 헐어 가세 덩기덩기덩 딱 이렇게 가는거야 너무 목이 높아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낮출게 너도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음악이 아니지 너도 가세 나도 가세 아마 안되는거야 너도 가세 나도 가세 이렇게 해야 음악이 되지 시작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너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나도 가세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앞산 뒷산, 앞산 뒷산, 새동산으로, 새동산으로 봄바지나 봄바지나 걸어가세, 걸어가세 이게 지금 동살불이야 백설군, 시작! 백설군 산바루에 송이, 송이, 송이 피어 있네 사랑은 꽃이 뿌려 만산추야 잠재우고 은버드나무 까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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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해야지 읊착 치고 나오지 까지마다 까지마다 그렇지 엇박이야 까지마다 까지마다 백화 백화 피어 백화 피어 조롱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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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세우는 물 세우는 이 한밤에 이 한밤에 사랑노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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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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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푹판 같아. 꾹꾹! 야경씨 들어와갖고 야경씨 국판에 마지막에 이런... 엄청 많이... 군강산 촬영... 그런 거 분위기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면서 피식피식 웃는 게 왜 그러겠어. 그런 기분이 나니까 얼렐렐레 싶어갖고 웃어와서 거울 세입으로... 그대한테... 멈춰야죠? 먼저利us 그대한테는 역할이 많아. 그대한테는... 1400년 엄마가 물으러 가면 그 날은 여야. 100년 전 언어차는데 그 날은 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